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 오늘 공부 뭐 하나 또 해야죠. 그렇죠? 이게 Supply Demand라고 이거를 사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드를 하시면 꽤 괜찮은 멘탈로 멘탈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있으면은 일단 Supply Demand라는 걸 얘기할게요 Supply는 뭘까요? 공급하는 거잖아요. 공급. 그렇죠? 한국말로 하면 Demand는 요구하는 거 뭘 공급할까요? 매도를 공급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Supply는 올라오면 아 공급해가지고 떨어뜨리는 걸 Supply라고 보시면 되고요 Demand는 뭐예요? 아 이 사람 Demand 하다. 되게 Demand 하다 그러잖아요. 막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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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물만 들어오면 받아가지고 다 먹고 올라간다. 그래서 Demand예요.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는 거 Demand 위에서 내려오는 거 Supply 헷갈린다. 그러면 용어 기억 못해도 돼요. 그냥 밑에서 지지하고 위에서 저항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미국 가지 미국 주식을 유지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밑에서 땅에서 받아주니까 그냥 D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개념적인 이름이고 그럼 그걸 어떻게 찾느냐 이제 찾는데 타임프레임을 1시간 그 다음에 4시간 2시간 하루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일단은 그리고 참고로 이제 30분, 15분 뭐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세팅을 해야 되는데 결국 거의 다 오버랩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가진 걸로 볼게요. 그리고 일단 이제 Supply Demand Zone은 일단 이거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일단은 이제 약효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효가 있는 부분, 터치하지 않는 부분 그 부분에서 찾으시면 돼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추세가 크게 전환되는 거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그냥 그런 그림을 찾으면 돼요. 쉽게 갑시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1봉으로 볼게요. 일본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생각될 만한 곳이 있나요? 이게 제가 공부시키면은 또 말로 해가지고 저기요, 여기요, 거기요 막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가 가능할 거 같고요. 그렇게 보게 그 외에는 Supply는 없어요. Supply는 여기밖에 없어요. 이거 보면은 Demand Zone은 나도 맨날 헷갈려 말하는데 Demand Zone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Demand Zone의 밑에서 위까지 자, 이렇게 해서 여기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아, 여기서는 다 받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Miss Reading이 되는 부분인데 Gap이 됐잖아요. 이것도 다시 그림을 그리자면은 이렇게 있다가 여기 정대 양봉이 되는거죠. 연속성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 이 부분은 Demand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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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Demand 여기는 주세요,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면은 그냥 먹어버릴게요. 그래서 Demand 그래서 보통 이제 Demand Zone은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파란색으로 해놔도 되는데 색깔이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Demand Zone을 이제 1봉 차트에서 이렇게 찾죠. 그 다음에 이제 4시간 차트로 내려가서 한번 보는 거예요. 4시간 차트에서도 그런 비슷한 부분이 있는지 여기 하나 있네. 여기 그리고 위쪽도 있을 것 같은데 위쪽은 없어요. 그리고 보면은 묘하게 여기서 만나죠. 그런데 여기는 벌써 서포트가 깨졌기 때문에 Demand Zone인데 서포트가 깨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약효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일단 공부하는 차원에서 여기 유보를 해놓을게요. 그런데 거기에 동시에 아시겠지만 서플라이가 Demand가 되고 Demand가 서플라이도 바뀌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Demand Zone인데 지금은 Supply Zone으로 워킹하고 있는 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Supply Zone은 대략 이렇게 해서 Demand Demand Zone 이렇게 되고 2시간 차트를 보면 2시간 차트에서 보이는 거 거의 여기에서 다 커버가 됩니다. 이 윗부분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으면 작을수록 시간 프레임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거에 대한 신뢰도는 신뢰도 라기보다도 버티는 힘은 작은 거에요. 그럼 또 여기서도 이렇게 만나죠. 명호하게 그렇죠? 그런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낮춰가면서 찾는거죠. 근데 지금 뭐 축가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작은 타임프레임 거를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보면 여기에 하나가 있고요. 왜 내가 여기를 낮춰지는지 알겠죠? 2시간은 이 정도 찾으면 된 것 같고 따로 보이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1시간으로 가는거죠. 1시간으로 가도 없어요 이제는 1시간 그러면 이제는 거꾸로 서프라이존 쉽게 해서 저항을 찾는거에요. 저항은 뭐라고 그랬어요? 장대 음봉이 떨어지기 전에 추세전환을 하는거라 그랬죠? 요렇게 그런거 찾는거에요. 저 위까지 가서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주가가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은 요 부분이 맞겠죠? 그리고 여기도 여기 또 여기도 여기 또 여기도 여기도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는 큰 타임프레임이 아니니까 이렇게 약하게 해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2시간으로 올라가서 지금 현재 주가보다 위에 있는 부분에서만 찾으면 돼요. 여기 벌써 여기 나왔죠. 여기도 벌써 나왔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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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죠. 이 정도 가면 돼요. 그 다음에 4시간 보험으로 가서 진하게 하는거는 4시간이나 2시간 그 부분에서 체크되는 거를 진하게 만드는데 이게 좀 진하게 움직일 거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 2시간으로 가서 2시간에서 보이는 거 여기가 보이네요. 그쵸? 이거는 제가 의도적으로 색깔을 좀 진하게 만들게요. 여기 여기 이렇게 잡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4시간 차트로 가죠. 4시간 차트에서 보이는 거 여기 크게 보이네요. 이렇게 4시간 차트랑 2시간 차트랑 겹치는 거 요런 것들은 강한 거예요. 또 여기 어렵지 않죠? 요렇게 세팅해 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봉으로 가서 일봉에서는 지금보다 높은 거 한번 보면 되겠죠. 일봉에서는 그렇게 눈에 확 띄는 게 없어요. 일봉으로는 유엔트존이 그 다음에 서플라이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에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차트 흐름에서 저항 저항 저항이 크게 될 거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솔직히 방향성이 나왔다 그러면은 중간에서 사고팔구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존에서는 그냥 움직이게끔 놔두면 돼요. 내가 봤을 때 이 방향성이 이제 올라가는 방향성이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여기까지 칠 때까지 기다리는 거에요. 여기 치면은 그때 팔든지 반 덜어내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테슬라는 아주 좋은 예는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너무 띄엄띄엄이 많아. 그러면 그거를 이제 1분 5분 차트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1분 5분 차트에서 봐도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빠지게 되면은 밑으로 무한정 빠질 수 있는 그런 룸이 있죠. 지금 현재 여기까지. 145까지 빠질 룸이 있는 거에요. 얘가 만약에 하락세를 긋기 시작한다. 그러면 145까지 그대로 내려가는 거에요.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아무것도 강하게 저항 지지를 해줄 게 없는 거에요. 꼬물꼬물 꼬물꼬물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봤을 때 남는 거에요. 근데 이제 위쪽으로 가면서는 여기서 한 번 막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그걸 이제 1봉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드를 할 때, 아니 분봉 차트로 트레이드를 할 때 만약에 테슬라가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그냥 쭉 가게 놔두는 거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좀 그래도 이렇게 supply demand zone을 찾은 거를 이 작은 차트에서도 내가 좀 적용을 해 보고 싶다. 그러면은 1분 차트나 한 3분 차트 정도? 3분 차트 정도에서 찾아보는 거죠. 이렇게 validation이 되는지. 이런 거는 그렇게 zone으로 잡을 건 없고, 여기가 있겠네. 그리고 밑에서 추세전환된 데는 크게 추세전환된 데 찾는 거에요.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작은 걸로 봤을 때는 오늘의 하단은 여기. 그리고 지금 현재 첫 번째 상단은 여기에요. 근데 지금 거기 터치 했죠. 이제 그거 돌파되고 나서 또 이제 추세전환된 부분을 보면은 여기에요.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은 다 noise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 이제 여기서 뚫고 간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냥 놔두는 게 좋다. 그리고 여기 내려와도 요 zone에서 완전히 빠지지만 않으면 굳이 거기서 숙돌을 지킬 수는 없다. 그냥 기다리고 놓쳐주면 여기서 샀는데 손절 라인에는 여기가 쳐야겠죠. 그리고 입절은 여기까지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빠졌고 여기서 이제 숏을 쳤다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프로필게인 여기서 하고 숙돌을 지킬 수 있죠. 그래서 제일 나이 레 место. 여기 있는 강사들이 여기 일주일이 mercy Fußball 24, 그리고 시발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기요. 저녁 가보러 거라구요.